좀 어려운데 177페이지에 요거는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시험 문제가 안 나왔는데 아마 요번에는 분명히 시험 문제가 꼭 나올 정도로 요건 이제 뭐 시험 문제 정도가 너무 올똥 안 나와서 아마 올해는 꼭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177페이지에 요게 미국의 제도니까 상당히 아예 뭐 들어본 적도 없어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많이 어려우니까 근데 제목은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요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이제 계약금 등의 계약금 그럼 요 계약금에는 중도금 잔금도 다 들어있습니다. 등이니까 모든 돈이고요. 등에 그리고 반환. 반환을 해야 될 사람이 우리 매도인 우리 매도인 쪽에서 본인이 잘못하고 그리고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반환 채무. 채무 의무를 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매도인 건데 그 의무를 이행 안 합니다. 반환 채무. 바로 의무. 의무의 이행입니다. 의무의 이행을. 이행을 바로 뭐 하겠다.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행의 그리고 보장.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장. 그래서 보장해 주겠다라고 기원을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보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준비하실 때도 한번 꼭 신경 써주실 게 계약금을 항상 이제 보셔야 되고 계약금 너무 많이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이제 뭐 세종시장에 한 500이요. 여기서 바로 갑이 매도인. 처음에 이제 우리 매도인 매수인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갑을 파는 바로 매도인. 그리고 을. 이 집으로 사겠다는 겁니다. 한 3억 정도 되는 데입니다. 3억 정도 되는데 바로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으로 사겠다. 파는 사람. 그리고 사겠다는 사람. 그럼 이제 첫 번째 뭐를 걸까요? 계약금입니다. 우리도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계약금 몇 퍼센트라고요? 10%. 10%입니다. 10%를 꼭 그러라고 안 했습니다. 10%를 보통 걸어요. 그럼 이제 동그라마 하나만 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그럼 이제 동그라마 하나만 떼면 3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3천만 원 개입니다. 괜히 또 3억을 안 덜어봐서 또 천만 원이죠. 여기는 10%가 얼마래? 이러시면 정말 안 될 정도니까. 바로 이제 막 억단이 이 정도 7, 8억 이렇게도 갈 거니까. 우리 세종시는 바로 이런 돈은 생각을 먼저 해놓으셔야 됩니다. 얼마 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실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계약을 뭐 하겠다? 파기를 하겠다. 파기를 하겠다. 그럼 이제 누가요? 우리 매도인 쪽에서 계약을 파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왼수 같은 집이 또 3억 5천으로 갑자기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랐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올랐다고 했을 때 그럴 땐 정말 여기는 한 달 사이에 한 5천만 원 올랐다. 그래도 파기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뭐라 합니까? 여기 이제 매수인 쪽에서 준 돈은 뭐하고요? 이걸 이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다가 그리고 이 받은 돈만큼 뭐를 보태야 됩니까? 위약금, 해약금을 보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3천. 여기 소리가 이제 두 배를, 이거 뭐 따블이라고 할 건데 두 배를 바로 모아야 됩니까? 반, 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총 다해서 얼마를 가라고요? 6천. 그러니까 6천만 원 따로 마련해서 9천을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총 다해서 바로 6천이 가야 됩니다. 이거 따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돈 쪽에 파기를 해서. 오케이. 이거 이제 받은 돈만큼 이 돈만 마련하면 됩니다. 이 돈은 그대로 돌려주면 되고 들어온 돈이니까 이건 매수인 돈이고 매돈이 마련할 돈은 그 받은 돈만큼 위약금을 보태야 된다는 겁니다. 해약금으로 보태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계약금을 그때 이제 더 많이도 했었는데 만약에 계약금을 2억으로, 만약에 2억으로 해놨을 때 그런데 갑자기 우리 매수인 쪽에서 여기 매수인입니다. 돈을 준 우리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파기. 이렇게 돈을 만져놓고 그리고 계약을 파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했을 때 이제 그러면 파기를 하게 되면 우리 매돈 쪽에서는 우리 매돈은 뭐합니까? 만약에 3천만 원 포기다. 3천만 원 걸어놓고 만약에 계약을 매수인 쪽에서 파기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원 몰수합니다. 몰수. 아예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여기는 파기를 하게 되면 이걸 바로 우리 매수인 쪽이 몰수 당하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돌려달라. 그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억을 계약금으로 걸어놓고 매수인 쪽에서 갑자기 파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대요.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 매돈 쪽에서 다 몰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판례로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다 몰수하느냐. 아니면 다는 몰수할 수 없다. 어느 게 맞을까요? 여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판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계약금은 딱 10%라고 안 했습니다. 이거 한 5천 받아도 괜찮고 2천 받아도 괜찮고 여기는 정해진 건 아니니까 적정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10%를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10%보다 많게 거의 정말 여기는 반을 넘게 받아놨다는 겁니다. 한 1억도 아니고. 이렇게 받아놨을 때 이거를 모두 다 몰수할 수 있다. 아니면 다 몰수는 안 된다. 판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다 몰수 될까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너무 심하죠. 무슨 로또 당첨됐습니까? 아니면 또 나라를 구했습니까? 이런 정도니까 그냥 이거는 너무하죠. 그럼 얘는 이제 매수인 같으면 이제 당장 정말 아주 큰일 나겠죠. 이 추운 날에 그냥 뛰어내리고 죽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매수인은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다 몰수다. 다 몰수다 그러면 아주 그냥 뛰어내릴 겁니다. 혼자만 뛰어내리지 또 애들 같이 싸주고 같이 뛰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부인 같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주 나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정말 2억이 깨지면 몰수다 보니까 이러면 정말 살아갈 방법이 아예 안 나올 거니까 그럼 이렇게 죽을 건데 죽게 그냥 판사님이 놔둡니까 죽으면 저녁에 머리 풀고 저녁마다 나올 겁니다. 네가 다 몰수하라고 했니 해서 판사님이 괴롭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생길 거니까 뭐라고요? 그리고 우리 항상 법이 봤을 때 위법의 대원칙이 부당한 이득을 챙겼잖아요. 남들은 3천만 원 몰수하는데 너는 정말 나라고 했니? 너도 당첨되니? 그러다 보니까 부당이득은 뭐 해라? 반환해라. 이건 뭐 대원칙이나 다르 없잖아요. 부당한 이득을 챙긴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3천만 원 그 정도밖에 몰수 안 했다. 너는 이격을 다 몰수하는 것은 형평이 안 맞다. 라고 하니까 부당이득은 반환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판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괜히 또 지가 판사라고 얼마 돌려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판사님은 그때그때 달라요. 정의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얼마 정도 났니 해서 이제 한 5천만 원 빼고 돌려줘라. 한 1억만 빼고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이거 3천만 원만 빼놓고 돌려줘라.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손해배상 청구 분명히 할 겁니다. 왜요? 2억이면 무조건 우리 매도는 갈 줄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실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믿었을 거니까. 그다음에 손해가 꽤나 많이 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 1억 돌려줘. 아니면 1억 5천 돌려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무조건 3천만 원 빼고 돌려줘. 그러면 네가 판사냐 해서 나중에 끌려가면 지지개 요구도 먹습니다. 우리가 정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를 보면 괜찮아요. 서로 불만 없이 끝까지 가면 안 되니까 어차피 8년은 돌려줘야 되니까 소송 가지는 맙시다 해가지고 각서 쓰고 안 따지는 걸 해가지고 합의 보면 괜찮은데 안 될 것 같으면 소송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정해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3천만 원 정도 받아놨으면 괜찮을 건데 그리고 한 5천만 원까지는 몰수는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억부터는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심하면 1억 정도도 몰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꼭 계약을 갈 것 같으면 이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3천만 원 걸고 나머지를 중도금으로 한 1억 7천만 원 걸어놨으면 이런 분쟁이 안 생겼을 건데 계약금으로 2억을 걸어놨으니까 그래서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상황 파악 잘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됩니다. 이거 열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24시간 이런 거 나중에 한번 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도금을 치르게 됐다면 중도금을 보셔야 됩니다. 3천만 원 한번 예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도금을 1억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도 갑자기 안 오던 집이 3억 5천이 돼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매도인은 내가 3천만 원만 버텨주면 되겠지 해갖고 여기다가 3천만 원 버텨주고 돈 다 돌려주고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중도금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중도금은 2행에 착수. 저게 민법이 나중에 나옵니다. 2행에 접어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파기를 하고 물어주든지 아니면 몰수를 당하든지 하면 끝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끝냅니까? 못 끝냅니까? 끝냅니까? 끝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접어들었다고요. 접어들으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파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기는 파기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매도인도 가야 되고 매수인도 그대로 갑시다. 그러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파기 자체가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파기가 되면 엄청난 손해별상을 막 요구를 할 거라는 겁니다. 나 지금 막 5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더 오를 거니까 7천만 원 안 주면 나 파기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 엄청나게 할 수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라도 할 건지 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에서 나중에 계약서 쓰면 바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난한 계약도 많이 있지만 이상한 계약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달 정도 후에 잔금을 치를 건데 여기 한 30, 50% 정하면 되고 돈에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도 언제 할까요? 그냥 얼버무리고 있으면 한 달 후에 합시다. 해가지고 좋은 날을 좀 여기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잔금을 보시니까 잔금 남아있는 돈이 뭡니까? 여기 잔금 나머지가 이제 그러면 이제 1억 3천 갔네요. 그럼 이제 1억 그리고 7천만 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잔금은 이행 완료 이행을 완전히 만다고요? 끝냈다라고 이건 접어들었다는 창수지만 이건 완전히 끝낸다는 겁니다. 끝낸다. 그럼 이제 누구요? 갑은 건물을 토지를 넘겨줘야 되고 그리고 넘겨주면서 등기 등기에 필요한 뭐를요? 서류를 다 교부를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매도는 뭔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뭐 등기필 정보이다가 권리를 이루니까 바로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 매수인 인적사항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애도용 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꼭 초본 같은 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매수인도 반드시 가출 서류 그리고 안 가면 유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법무사한테 맡길 때 그런 서류를 조목조목 이렇게 알려줘야 그래야 이제 등기가 되지 서류 잘못 같은 놈은 등기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라 가라 하게 되면 벌써 신뢰를 아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등기에 필요한 서류 다 적어주고 그리고 떼서 오라고 시공구청 가서 떼어오든지 주민센터 가서 떼어오든지 떼어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잊어먹지 말아라 등기필 정보 조시됩니다. 지금 이제 등기필 정보를 안 할 건데 만약에 분실했다, 분실했다. 분실했다고 해서 재발급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도 맨날 이거 물어보니까 우리도 괜히 또 등기필 정보가 재발급돼요. 그럼 막 100개도 넘어갈 겁니다. 그럼 아주 여러 사람한테 팔 거니까 등기필 정보는 절대로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가든지 법무사한테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그래야 이제 등기를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넘기는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에 우리 매수는 이제 늦지 않게 뭐라고요? 잔금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동시행이잖아요. 잔금을 내며 바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받고 그리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 주면 잔금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동시에 그런데 서류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잔금 절대 치르지 마셔야 됩니다. 오후에 가지고 올래요 아니면 내일 가지고 올래요 해서 아니면 돈을 아예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든지 이거 통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중매매가 돼서 서류는 어디 딴 데 가 있고 이러면 또 하와이 가 있고 이러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꼭 뭐라고요? 우리가 배운 대로 동시행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을 정말 지켜야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도 안 지켜. 안 지키면 꼭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고 안 나고 잘 가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과정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니까 그럼 이제 누가 잘못하냐면 우리 매도인 이 매도인 한번 잘 보시라고 합니다. 벌써 이렇게 지갑 띄다 보니까 지갑 띄다 보니까 나중에 파악이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6천 원을 줘야 되는데 뭐 6천 원이 아니라 매수인이 준 돈 이 3천만 원도 안 돌려주고 계속적으로 아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금 누가 불쌍합니까? 우리 매수인 그러니까 우리 매수인 쪽에서 돈도 주고 그리고 6천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준 돈도 못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등에 반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 매도인 이렇게 매도인이 잘못하니까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 이 매도인이 잘못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매도인이 잘못하니까 그리고 보호는 매수인 보호입니다. 이 제도 한마디가 매수인을 매수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지 매도인 보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맡깁시다. 계약금 매도인 주지 말고 맡겨놓읍시다. 은행 등에 맡겨놓읍시다. 맡겨놓으면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을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서 3천만 원 받고 돌려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 나니까 이 3천만 원 은행에다 맡겨놓자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매도인도 그렇잖아요. 매도인도 어차피 받아서 은행에다가 저 우리 은행에다가 맡겨놓으려고 했던 거니까 그럽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제도가 우리 매도인 쪽에서 여기도 계약금 이거 받아서 또 이력 받아서 그리고 여기는 A집이지만 이거는 한 30평이지만 더 큰 집으로 그다음에 B집으로 가려고 누구도요. 갑도 그럼 갑은 여기서 매순이 될 겁니다. 매순하면서 이 B집으로 35평짜리 집으로 가려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또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사전에 이 돈을 이 돈을 빼달라고 하면 뭐 한다고요? 빼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맡깁시다. 이렇게 사고치고 매도인 쪽에서 잘못해놓고 배만 들이대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 매순이 얘기입니다. 맡겨놓읍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찾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게 매도인 쪽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사전수령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제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치 그리고 사전수령 이 두 가지가 바로 여기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 보장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예치 예치가 이제 저 매도인이 사고치고 그리고 아예 매수인 불쌍하게 돈도 안 돌려주니까 맡겨놓읍시다. 첫 번째 예치 그럼 첫 번째 이제 누구 명의로 예치 명의자가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은 예치 기관이 아닌 것은 겉문제가 가장 마지막 문제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재는 이제 다른 문제를 좀 소개놨던 거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 내놓고 지금 최근에는 아예 안 내고 있습니다.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 첫 번째 누구냐면 우리 개업 공인주사 개업 공인주사의 명의로 개업의 명의로 못 맡긴다 그러면 X입니다. 개업 공인주사의 명의로 맡길 수가 있을 거고 법인 같으면 대표자 법인의 이름 이런 사람 명의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개업 말고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 영의석입니다. 시행령 법은 항상 뼈대에서 정하니까 뼈대만 정하니까 대통령 영의 정한자 시행령에서 정한자입니다. 바로 영의 바로 정한자 여기가 이제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 여섯 개가 자꾸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개업의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앞글 달다는데 공금 신체 보관 공금 신체 보관 정말 마지막 문제가 바로 이렇게 이제 공금 신체 보관입니다. 바로 예치 명의자는 누구냐 개업하고 공금 신체 보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공 공제 사업을 하는 자 공제 사업을 협회를 얘기합니다. 사업을 하는 자 나중에 자꾸 이렇게 공제 공제 얘기하는데 이제 금방도 봤네요. 보증 설정에서도 공제 공인주사 협회를 얘기합니다. 하는 자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정도는 협회를 배울 것 같은데 공인주계상 협회 협회에다가 협회가 해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금 금융기관 금융기관에도 그러니까 여기 시중은행 얘기합니다. 우리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이런 데입니다. 금융기관 이걸 또 은행이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그냥 금융기관 요즘부터 은행이라고도 같이 쓰는데 어차피 같은 소리 아마 이 문장이 조금 더 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 그리고 신 신탁업자 신탁업자 아마 우리 개론에서는 신탁회사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맡겨놓는 부동산도 맡겨놓고 돈도 맡겨놓고 입니다. 채 우체국 최신관석입니다. 최신관석입니다. 우체국 입니다. 여기도 이제 우체국입니다. 개인 또 오늘 배워가지고 또 저기 국민은행 가서 계약금 등의 반환침 이행 보장을 아십니까? 그럼 또 저거 한정치사자 그럽니다. 은행 거의 하는 쪽이 아예 없다 보니까 아예 몰라요. 몰라요. 이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은행 쪽에서 지금 현재는 한껏 하는 것이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괜히 또 우체국 가다가 하셔가지고 그 직원한테 계약금 등의 반환침 을 아십니까? 그럼 또 이제 큰일 난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제발 좀 가지 마세요. 공부용으로만 공부용으로만입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보험회사 괜히 또 친구가 또 보험회사 다닌다고 친구한테 계약금 등의 반환침 이행 보장을 아니 그러면 저것이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이상이 됐다고 그만 다니라고 할 겁니다. 남편한테 쫓겨납니다. 바로 보험회사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가능하고요. 관리 전문회사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꼭 쓰기 귀찮아 나머지 그 밖에 관리 전문회사 관리 전문회사는 아직은 어디라고 없는데 리츠 이런 등이 바로 이제 여기는 또 맡겨줄 수 있는 그런 관리 전문회사 이런 쪽에다가 맡겨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마지막 시험에 여기서 법원이 한번 나왔습니다. 법원 아무리 봐도 법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 없잖아요. 법원 이런 거 없고요. 무슨 또 공기업 이러면 안 됩니다. 공기업 그리고 어디 가면 또 대학 시험이라든지 실무교육 이런 거 나올 건데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아니 또 어디 사기업은 말도 안 되고 공금 신체부가 6군데 정해진 것은 공금 신체부가 이런 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공기업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니까 꼭 조심하세요. 여기입니다. 두 번째가 예치 여기서 예치명의자 여기 예치기관입니다. 두 번째는 예치기관은 거의 쓸 것도 없는데 예치기관은 먼저 위에 있는 개업만 좀 빼고요. 개업 공유자 뺍시다. 그런데 왜 뺄까요? 예를 들어 예치를 하니까 돈을 맡아놓으니까 우리 개업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써버릴 거니까 써버릴 거니까 개업만 빼고 우리 예치기관은 6개입니다. 이 개업만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도 금융기관 이렇게 일시가 나왔고 금융기관 쓰기 시작하니까 세 개 써놓고 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인주계사 바로 협회 바로 여기 이제 공제 공제 사업을 하는 바로 노구 협회입니다. 여기 이제 공인주계사 협회를 얘기하고요. 그냥 신탁업자입니다. 그리고 신탁업자 그렇게 신탁업자 그리고 이 세 개만 딱 예시해 놓고요. 이 공금신체보관을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등 그러니까 여기 등에는 여섯 개만 있다는 겁니다. 개업은 빼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곱 개인데 바로 여기는 개업만 빼고 예치기관 그러니까 여기 명의만 정했습니다. 명의만 정하고 여기는 예치기관 통장 명의 만들어서 어디다가 맡길 거예요? 바로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주하시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미리수령 미리수령 그러니까 우리 매수인도 매도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도 매수인 생각할 게 아니라 매도인도 여기 이제 미리수령은 매도인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매수인 보호인데 여기는 매도인을 매도인을 또 보호도 좀 하자는 겁니다. 우리 매도인도 당장 돈을 써야 되겠어. 이게 바로 이제 미리수령 그런데 중간에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매수인 닫히면 안 되니까 아주 눈물 나기까지 보호합니다. 보증서 발행합시다. 그 보증서 발행해서 누구 줍시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미국에 있다는 겁니다.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써먹을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맡길 때도 요거 맡길 때도 돈을 달라고 할 겁니다. 은행에서 주하시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보증서를 발행합시다. 보증서 보증서 발행기관 딱 두 군데입니다. 보증서 발행기관 보증서 발행기관은 바로 두 개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금융기관하고 첫 번째가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이런 거 의외로 많이 안내받고요. 금융기관하고 그러니까 공금신체부 보관에도 금융기관 들어가고 예치명자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금융기관 그리고 두 개밖에 없다는 거기도 금융기관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중의 은행 계획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긴 조심할게 여기다 보험회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내볼 것 같은데 보증 여기는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에다가 보증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니까 보증서니까 보험회사 여기는 보험회사인데 여기는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딱 하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 바로 이 두 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사품에 주의하세요. 여기서 이제 보험회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있지 보험회사가 무슨 보증서를 발행하냐 이게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는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증서 발행할 때는 보증보험회사라는 겁니다. 보증이니까 보증으로 세트 맞춥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보증서를 누구 주고 보증서 교부입니다. 보증서를 누구 주고 찾아올까요? 보증서 교부. 자 그럼 이제 둘 중에서 하나인데 예치 명의자일까요? 예치 아니면 기관일까요? 이걸 제일 많이 소개해봤습니다. 예치 누구라고요? 예치 그런데 여기 명의자입니다.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 주고 예치 명의자입니다. 여기는 예치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들고 가야 돼요. 통장을. 바로 통장 없이 예치 기관에 바로 가면 돈을 못 받습니다. 보통 그럴 겁니다. 카드를 가지고 가든지 통장을 가지고 가든지 가야 운행해서 돈을 받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시면 신분증 꺼내봐야 누군지 아냐고 입니다. 그리고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예치 기관 성적이 더럽게 급하네 예치 기관에 바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하지 말고 거기 하면 뒤지게 요구도 먹고 손바닥으로도 맞습니다. 바로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주고 예치 명의자 바로 통장 명의 통장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명의자 주고 찾아올 수 있는 거지 돈도 못 찾냐고 그럴 겁니다. 예치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요구시 그러면 누구 명의로 맡깁시다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맡깁시다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 여기서 다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매도인도 생각합시다. 매도인도 집 사야 된다고요. 집 팔고 얘도 계약금을 받아서 다른 물건을 투자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찾아옵시다. 미리 수령을 매수인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매도인 원래 돈을 받을 수 있었던 매도인 그런데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매수인 받지면 안 되니까 아주 끝까지 눈물 나게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보증서 발행합시다. 그럼 보증서 발행기가 두 개 그리고 그 보증서를 누구저고 찾아오냐고 돈도 못 찾냐 그러니까 정말 예치 명의자 통장을 들고 가야지 예치 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통장 들고 가기는 갈 건데 통장부터 먼저 챙겨라 예치 명의자 꼭 주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는 정말 꼭 분명히 정말 안 나오고는 못 배길 정도로 너무 오래됐으니까 꼭 기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78페이지에 요건 뭐 제도 도입이라든 이런 것들은 그냥 매수인 보호 그리고 여론은 금융은 아예 없으니까 여기서 늘릴 만한 것은 아예 없을 정도니까 그냥 여기는 매수인 보호다. 제도 도입의 추지에다가 매수인 보호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인을 보호를 하겠다. 그 여러 말을 써놓은 게 지금 매수인 보호입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오케이입니다. 근데 옆에 이제 179페이지에서 요구서부터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법전도 그렇게 내용 많지 않습니다. 먼저 예치 예치 좀 합시다. 맡겨놓읍시다. 매도는 저렇게 잘못해놓고 오히려 사고를 쳐놓고 배만 들이대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쌍한 매수인을 위해서 보호를 합시다. 그리고 동그라미 일본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내봤는데 권고 하여야 한다가나 할 수 있다. 여기도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아마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거래 안전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매수인은 정말 거래 안전이 안되잖아요. 돈을 저놓고도 따불이 아니라 내 돈 주고 내 돈도 못 찾아오네. 얼마나 불쌍하냐고 매수인에. 그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근데 잔금은 안 맡긴다고 그러면 안됩니다. 다 맡겨. 잔금도 맡깁니다. 잔금이면 물론 다 끝나니까 나머지 돈도 차대로 가기는 할 건데 인도시가 다르면 잔금도 맡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예치기관에 그리고 여기입니다. 거래 당사자한테 권고 하여한당하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정말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그 할 수 있다. 박스 좀 해놓으시고 하여한다. X 정말 표가 안 난다는 겁니다.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너기도 권고 할 수 있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그 세 개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다른 놈은 잘 안 나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다가 맡길까요? 누구 명의로 맡길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치 예치기관이 먼저 나왔는데 예치기관계입니다. 그럼 누구는 빼라? 개업은 빼라. 여기 예치기관 옆에다가 개업 X 우리 실판한처럼 개업은 없다고 합니다. 등이라고 써놨지만 개업은 없어. 세 개만 딱 예시해놨습니다. 금융기관 나오죠.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주사협회 그리고 저런 법률이 안 나옵니다. 신탁업자 딱 세 군데 공금 신 할 때 이제 그거입니다. 바로 신탁업자 등 이렇게 등인데 여섯 개지 개업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명의 나왔네요. 명의정에서 맡길 건데 명의자 그러면 개업 공인주사 가능하고요. 개업하고 그 다음에 개업 외에 공금 신체 보관 개업만 그러면 어째 개업한테 맡긴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개업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그걸 줄 알았다. 여섯 군데나 있어. 골라먹는 재미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업본부터 공금 신체 보관인데 보실까요? 먼저 은행 요거는 이제 금융기관에 금 해도 괜찮았고요. 은행 두 번째 보 보관할 때 보 보이네요. 보험회사 그리고 세 번째 디귿번은 신탁업자 아까 신체할 때 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번에 최신관서 딱 나오죠. 신체 보이죠. 신체기입니다. 그리고 공 첫 번째 우리 미음이 공 첫 번째는 공지사업이라는 공 공인주교사 협회라고도 합니다. 공에다가 동그라미 그러시면 첫 번째 미음이 바로 일 그리고 금융기관 은행이 금융기관이니까 공금 조금 있다가 금융기관 저 위에는 또 금융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써요. 공금 그 다음에 신체 디귿니을 그 다음에 보관입니다. 니은이 보고 나머지 비읍이 관 관리를 관련할 때 나오죠.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바로 회사 관리전문회사 입니다.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관 나오네요. 공금 신체보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냥 모르겠으면 거기 공백에다가 공금 신체보관 여섯 군데 꼭 기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업의 의문데요. 먼저 실비 같은 것을 약정을 해라. 이런 거 거의 잘 안 낼 거고 너무 쉽고요. 실비를 누가 부담할 건지 약정해. 자세히 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자기 재산과 분리해서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계약금 등의 통장은 따로 만들어서 관리라. 기존은 통장에다 섞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 당연한 소리겠지만 인출하면 될까 안 될까 남의 돈인데 거리도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거리도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도 나왔습니다. 말이 안 되죠. 누구 돈인데 마음대로 인출을 해. 그럼 업무 정지 당해. 인출해서는 안 된다. 따로 분리하고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그러니까 잘 나이질 않아요. 지급 보장 보증 보험에 가입하든지 우리 보증 설정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 계약금을 맡겨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제 가입하거나 그리고 공탁을 해라. 여기 바로 지급 보장 한계입니다. 이건 업무 정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실비는 우리 보통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매수인 이득을 보니까 이건 어디에 또 나옵니다. 2번에 나오죠. 매수 쪽에서 부담하지 매도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쪽에 매수 두 번째 쪽에 딱 중간 정도 보면 매수 매수가 부담하지 매도 아니다. 이전이 아니라 추적 쪽에서 우리 매수인 이득을 보잖아요. 그러면 돈은 매수니 내지 매도니 내거냐 가끔씩은 누가여고 부담하게 가끔씩 낼 때가 있습니다. 한 5번 5번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제목을 차라리 보증서 발행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전에 수령하는데 보증서를 발행해라. 또 매수인 다친다고 아주 눈물 난다고 합니다. 아주 끝까지 매수인 보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 등이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쪽으로 한번 볼까요? 그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그 내용의 보증서 발행기관 두 군데 나왔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두 번째 쪽으로 저 끝에 금융기관 꼭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런데 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이놈이 보가 이상해지면 떨어졌는데 보증보험회사 보험회사 말고 두 군데 보증서 발행기관 두 군데고요. 그리고 누구 주고 오게입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그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냐는 누구라고 예치명의자 세 번째 쪽으로 딱 중간 바로 넘어가자마자 예치명의자가 보이네요. 그 예치명의자 아니다가 예치기관 이걸 제일 많이 소개받다는 겁니다. 출장들이 거래우개입니다. 누가 보증서 발행해서 누구 줘야 계약금 등을 중간중간에 찾아올 수 있냐고 돈도 못 찾냐 그럴 겁니다. 예치기관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치명의자한테 통장 갖고 빨랑 갑시다 라고 해야 그래야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시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한번 잘 볼까요. 먼저 계약금 등에 예치 예치할 수 있는 돈은 다 잔금은 맡겨놓지 못한다 X 다 그리고 이제 예치명의자 우리 개업 들어가죠. 개업 들어가면서 이제 나머지가 공금 신체보호관 7군데 그런데 예치기관에는 예치기관에는 개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신탁업자 등 그 아래다가 개업 X 다시 한번 꼭 써놓으시고 자꾸 써봐야 됩니다. 딱 여기까지가 예치입니다. 예치 또 손을 그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사전 수령 누가 보증서 발행한다고요. 금융기관하고 바로 보증보매사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교부 보증서 교부를 저기 끝에 하나 더 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증서 교부를 예치 명의자일까요? 예치 아니면 기관일까요? 보증서 교부 누구를 줘야 찾아올 수 있냐고 보증서 교부는 명의자 예치 명의자입니다. 마지막에다가 예치 명의자 그러면 아주 완벽해집니다. 뒤에는 사전 수령 중간중간에 찾아올 수도 있다. 앞에는 맡겨놓읍시다. 예치 그리고 보증서 발행하고 보증서 교부 이거는 바로 나중에 찾아온다는 사전 수령 우선 수령 미리 수령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여기는 아주 간단하죠. 그다음에 이것도 항상 기춘문제인데 틀린 것은 해놓고 1번 너무 쉬웠잖아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소요되는 그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누가 이득을 보는데 매돈이 부담한다고 실비 매수 말이 안 되죠. 매도 말고 매수 매수 쪽에서 부담하지 뭔 매돈이요. 꼭 저것들이 매도를 그냥 매수를 매도라고 바꿔놓냐고 민법도 잘 봐야 됩니다. 매돈이 맞는데 매수인 임돈이 맞는데 임찬인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시죠. 표가 안 나긴 하죠. 남은지는 2번부터 5번까지는 너무 쉬워. 이런 것들이 기춘문제였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에 이제 중계보수 중계보수 조금만 좀 보다가 중계보수도 최소한은 2개 요즘 또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내용만 2개씩 지금 나란히 바로 2번 정도는 나란히 보수 계산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보수 계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수도 계산 못하니 그러다가 교도소 갈래 그럴 겁니다. 먼저 중계보수 2개 2개라고 꼭 써놓으시고요. 먼저 내용 하나 계산 문제 하나 꼭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내용만 2개 나왔어도 올해는 내용 하나 계산 문제 하나 그 정도는 뒤로 186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성격 이런 성격은 나올 만한 건 아닌데 중계보수 하고 실비 중계보수는 거래가 성립했을 때 받는 보수가 바로 중계보수 들어간 돈은 없고요. 우리 노력이 있었다 서비스다 서비스를 용역 그렇잖아요. 저기 이사업체 알선할 때도 용역의 알선 하면서도 봤었잖아요. 이렇게 용역의 대가 서비스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그 수고비 내놔봐 이게 바로 중계보수 그리고 옛날에는 중계수수료 그랬습니다. 수수료 수수료가 싼틴한다고 중계보수 이래시고 바꿨습니다. 중계보수 아직도 방송에서는 중계수수료 그런데 수수료라는 거 용역 없어졌다는 겁니다. 중계 뭐라고요? 중계보수 자꾸 없는 용역을 자꾸 쓰는데 아직도 중계업자 중계업자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계속 쓰냐 시중에는 아직도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쓰면 안 되고 187페이지 보실까요? 여기도 천국공 발생 이런 거 아예 안 나올 정도입니다. 제목은 뭘까요? 보수가 발생하려면 먼저 중계기약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저번주에 외우셨던 일반 중계기약 전속 중계약 거기 있어야 될 거고요. 중계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누가 찾아오고 우리가 승만 캐하니 보수를 받을 수가 있지 아무도 안 찾아왔다. 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에 뭐가 성립해야 될까요? 거래기약 그러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중계기약 그리고 완전히 다 끝나는 거래기약 그게 이제 체결되고 성립되어야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계가 원인되고 결과적으로 거래가 성립했을 때 이게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정말 중계 원인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래 돼야 성립한다.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계약하면 중계기약 하게 되면 당연히 거래기약 하지 뭐 이런 거 입증할 필요도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계약서만 쓰면 받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에서 중계행위로 중계행위로 거래가 성립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인과관계자나 중계가 원인되고 거래가 결과적으로 성립했을 때 내용 볼만한 거 아예 없을 정도니까 밑줄 안 그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그 다음 두 번째가 중계 보수 청구권에 성립하고 행사 중계계약 때 먼저 성립은 되고 그 다음에 행사는 완전히 다 끝났을 때 행사가 되고 딱 여기까지는 거의 나올 만한 게 없고요. 그런데 이제 189페이지 이거는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보수 청구권이 소멸인데 언제가 사라지느냐 정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건 매도 매수인 아닙니다. 일단 먼저 일본 보시가요 개업 공인주사의 고의 과실로 여기는 개업 공인주사를 꼭 밑줄이나 박스를 넣으실까요? 중계의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계의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업 공사의 고의나 과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계약을 체결해 놓고 우리 고의나 우리 과실로 확인 설명 안 하니까 불안해서 안 하겠다. 이렇게 매도 매수인이 나자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매수인은 계약금이 준비가 안 돼서 중도금이 준비가 안 돼서 파괴할 수 있으니까 바로 꼬투리 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을 가요 과실로 중계의뢰인간의 거래 행위인간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놨다는 겁니다. 무효 그리고 취소 해제가 되면 없어져 버리자 갑자기 그럼 뭐 한다고요? 보수도 같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소멸된다. 이거는 우리 개업의 잘못이 있으면 소멸된다. 그럼 옹땀 소리가 개업이 잘못이 있어도 소멸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쪽입니다. 가끔씩은 너무 쉽게 낼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업이 정말 잘못됐을 때는 보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조심해라. 라고 기억을 시켜드립니다. 여기도 이제 의미가 약간 있으니까요. 금방 보셨던 바로 189페이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 개업 공인주사입니다. 우리 개업 공인주계사가 이건 뻔한 소리고요. 상실적으로 바로 고의나 과실로 나중에 잘못돼서 바로 개업 공인주계사에 고의나 이제 고의 그 손 아예 여기 이제 고의가 있고 과실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실 불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을 계속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매도메수인 쪽에서 안 하겠다. 우리 매도메수인이 본인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도 우리 개업이 나중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뭘 안 하면 나중에 책임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의 과실로 그리고 이 거래 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돼서 아예 없어졌을 때 얘는 중계보수도 어떻게 될까 당연하겠죠. 소멸. 그런데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이제 그러면 중계의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중계의뢰 쪽에서 갑자기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매도인이 지갑 뛴다고 지갑 뛴다고 아예 없던 걸로 됩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우리 매도인 쪽에서는 지갑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매수인은 돈 준비가 자꾸 안 된대요. 계약금은 걸어놨는데 중도금 갯돈을 못하다는 겁니다. 갯돈 지급을 못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파악이가 중계의뢰 파악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중계보수가 소멸하냐고 소멸한다 안한다 이건 소멸하는데 이건 소멸 안 한다 이렇게 쉬운 내용이지만 이건 소멸하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멸하지 않는데 그럼 소멸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한테 받는대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상시적으로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지금 아주 예전에 인천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우리 수강생이 정말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우리 이제 갑이라는 분이 집을 팔려고 내놨대요. 그래서 한 2억짜리 이렇게 매도인 쪽에서 이렇게 내놨는데 바로 매도인 내놓고 갑자기 우리 매수인이 사겠다고 매수인이 사겠다고 기약금 이천만 원 정도 이렇게 걸어놨다는 겁니다. 정말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어디를 가보니까요. 저기 점집을 가봤대요. 점집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시면은 우리 수험생들도 많이 그러십니다. 저기 이제 한 6월 정도 되면 6월 정도 되면 어디 이제 많이 가실 겁니다. 가셔가지고 저 합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그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건데 거기도 왜 가요? 합격하거나 못하거나 꼭 여기를 가요. 여기를 가요. 여기를 가가지고 나중에 합격 못한다고 울상이 되셔가지고 그냥 내 팔자가 이런 거 해가지고 괜히 고민하시고 괜히 또 그거 그냥 복채 조금 더 뜯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합격이 또 된다고 된다고 이분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진짜로 대기는 뭘 대기입니다. 그것도 믿고 안심돼가지고 그 점쟁이 말만 믿고 공부도 안 해요. 저기 팽팽 놀러다니고 그냥 어디 가면 또 해변에 가있고 여름에 갈 때도 다 가요. 어디 또 단풍 구경도 하고 우리 단풍 구경은 아무데나 하시면 안되고 책에서 해야 됩니다. 책에다가 책에다가 노란색 그어놓고 이제 막 그죠? 빨간색 그어놓고 여기서 구경을 해야지 어디에 그죠? 저기 산에 가시면 안된다고요. 어디 산에 가있고 막 강에 가있고 이러면 안됩니다. 이러면 여분은 아예 무조건 떨어집니다. 제가 아주 장담을 합니다. 여분은 아주 100% 점쟁이가 붙는다는 부분 분명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지 죽을 날도 모르는데 무슨 알기는 뭘 알아야 됩니다. 아유 그냥 얼굴만 보고 그래야 됩니다. 이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안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집을 2천만 원 걸어왔는데 우리 매점 걸어왔는데 가서 점집을 가봤죠. 점집을 그랬더니 그러니까 진작 가지 요거 기약금을 이렇게 받아놓고 받아놓고 가니까 뭐라고요. 그 집을 왜 파냐고 그죠. 이렇게 매도하지 말라고 하죠. 좋은 집인데 판다고 난리가 났대요. 하필이면 또 고등학교 3학년이 있는데 3학년인데 그 집 팔면 대학 합격을 못한다고 아 이렇게까지 뭔 소리를 해놨는지 대학 합격 못하니까 팔면 안된다고 팔면 안된다고 이럴 수 있는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봤네요. 우리 매도원 쪽에서 2천을 받았으니까 요 매수인 돈은 돌려줘야 되고 돌려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얼마를 보태라고요. 받은 돈만큼 받은 돈만큼 해약금 해약금입니다. 위약금이나 다름없는 손해배상 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갑자기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또 집을 알아봐야 되니까 나중에 매도원 쪽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2천만 원 버텨서 그래서 몇 배라고요. 2배 2배 해서 얼마를 줘야 됩니까 4천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돌려줘야 파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아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고 나면 우리 중계보수는 어떻게 되냐고 우리 중계보수 중계보수 개업이 잘못해서 있었던 계약이 없어졌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매도원 쪽에서 계약 파기를 했다는 겁니다. 점심에 갔더니 팔리면 안 된데 해서 따불 물어주고 파기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중계보수가 중계보수가 여기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시험법이 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애매하니까요. 나중에 또 이런 것 가지고 점심 내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심 내기 한다고 이런 경우가 정말 제가 그냥 전에는 얘기 아니라 휴대폰 전화 보니까 그냥 전화가 몇 통화가 왔는지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점심 내기 해놨는데 바로 여기서 중계보수가 매돈이 다 부담한다 아니면 또 매순이 다 부담한다 해가지고 지금 점심 내기 했다고 알려달라고 그냥 아주 그냥 무슨 사고 난 줄 알고 큰일 난 줄 알고 그랬더니 지금 점심 내기 했다고 하면서 이건 시험법이 안 나오니까 좀 애매하긴 하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럼 2억이면 우리 중계보수 좀 더 할 건데 0.4 0.4입니다. 그럼 얼마요? 80만 원 80만 원 그러면 우리 매돈인 쪽에서 잘못했으니까 160을 매돈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중계보수를 매도인이 160을 부담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집이 한 세 집 나오고 그다음에 또 매수인 또 부담한다고 하면서 매수인 여기는 매수인 매수인도 부담한다 80 80만 원 그리고 매도인도 얼마 80만 원 이러면서 폐가 좀 관련대요. 여기 한 3대 한 4 정도가 되는데 뭐가 많냐고 아주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또 심함은 중계보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중계보수 이쪽입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중계보수 없다 이런 분은 정말 아예 그냥 영업하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중계보수는 있어요. 우리 매도인 잘못 그러니까 매도인 다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많이 가까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실적으로 매도인 잘못했으니까 우리 매수인은 뭐 어떡하냐고 집을 사고 싶었는데 이 웬수가 집을 점집 갔다 오더니 안 한 대 해서 골탕 먹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수인 잘못은 사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계보수 없고 여기서 매수인 거 80만 원까지 갔지 매도인이 다 부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으신 분은 이렇게 받으신 분은 큰일 나셨습니다. 지금 밥 먹으러 간 거랑 저기 콩밥 먹으러 가셔야 됩니다. 1년야 지옥이나 천만 원야의 벌금을 받아요. 이런 것들은 실수 안 봐준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여기는 이 각각이 맞습니다. 이 각각이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왜 맞을까요? 왜 맞을까요? 아까 보시면 먼저 거래가 되면 거래가 되면 중계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은 안 받고요. 보통은 잔금 치르고 보통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르기 전에 우리 계업의 잘못 아닌 이후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 됐을 때 받을 건데 계약 체결 했을 때 받으면 얼마를 받겠냐고 2억에다가 매도인 0.4 80 매수인한테도 2억에다가 똑같이 0.4니까 80 각각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후에 그 후에 잘못돼서 이게 계약이 없어졌던 거니까 그리고 그 후는 안 물어봐요. 그 후는 매도인이 잘못됐다 매수인이 잘못됐다 그런 거 안 물어보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인 계약금 치르고 나서 계약 못하겠다 그래도 각각이라는 겁니다. 각각 그렇죠? 애초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수를 나중에 받는 거니까 애초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가 어떻게 되냐고 매도인한테 80 매수인한테 80 그 후에는 매도인 잘못이건 매수인 잘못이건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계약의 잘못 아니면 그냥 받는 거고 근데 여기는 각각 받아야 돼요. 각각 이거 사고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 매수인 잘못됐다고 여기다가 100명씩 그러면 80 받을 거 160 받았으니까 초과부수 맞잖아요. 초과부수로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우리 저번주에 매매 알면 초과 판단하면서 초과부수 세 번째 금정 1년이나 지역이나 천만원이나 벌금을 당하고요. 이것 때문에 등록주소 당하면 3년 동안 영업 못합니다. 이거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각각 각각 누구 잘못이건 아예 따지지 말고 각각 받는다 각각 받는다 꼭 기하시려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2억에다가 다 받는 거지 무슨 자선사업 하십니까 여기다가 0.6을 곱해갖고 12만원 받으신 분은 아주 자선사업 열심히 하시네 그 사무소 문 다 꺼내게 됩니다. 여기도 전체 금액 전체 금액 원래 전체 금액으로 합의를 본 거고 중간중간에 2천 그 다음 1억 나머지 돈 이러려고 했던 거니까 2억으로 다 계산합니다. 2억으로 이런 여러가지 변수가 있고 함정이 좀 있다는 겁니다. 실무가서 농뚱한 소리 하시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법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저게 맞아요. 애매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건 안 통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요정도 해놓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나머지는 조금 간단한 것 같으니까 쭉 그리고 중계보수 쭉 뒤에 하나만 더 보시면 뒤에 감독기가 그래서 지도감독 요정도까지 한번 조금 보다가 오늘 마무리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